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문서 꿈은 주로 중요한 일이나 계약, 소통, 결정의 과정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꿈은 직장생활, 학업 또는 법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서 꿈을 꾸는 이유와 그에 따른 꿈의 몽,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서는 일상에서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거나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꿈 속에서 문서가 나타날 때 이는 개인의 의사소통, 결정과정 또는 중요한 정보가 다루어질 상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또한 책무 약속 또는 법적인 문제를 나타낼 수 있으며 현실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한 재고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는 주로 계약서, 보고서, 서류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중요한 결정이나 계약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가 등장하는 꿈은 직장 또는 개인적인 문제에서 계약이나 합의를 체결하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당신이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있거나 미래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책임과 의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꿈이나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꿈은 당신이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 책임이 직업적이든 개인적이든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프로젝트나 개인적인 약속을 다루는 꿈일 수 있습니다. 문서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편지나 이메일과 같은 문서가 꿈에 나타나는 경우, 이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에게 중요한 소식이나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을 예고하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이 꿈은 대체로 의사소통의 필요성 또는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하는 꿈은 주로 새로운 계약이나 중요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신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꿈은 자신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임을 의미할 수 있으며, 그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문서에 서명하는 꿈은 중요한 계약이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계약 체결, 개인적인 약속 또는 법적 절차와 관련된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당신이 현재 중요한 결정 앞에 있거나, 곧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는 행위는 또한 책임을 수반하는 결정이 따를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문서를 잃어버리는 꿈은 중요한 정보나 기회를 놓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자신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현실에서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받는 꿈은 중요한 정보를 받게 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에게 중요한 소식이나 뉴스가 곧 전해질 수 있음을 나타내며, 직장이나 개인적인 문제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당신이 새로운 책임이나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읽는 꿈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당신이 현재 중요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가 곧 다가올 것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문서를 발견하는 꿈은 과거의 문제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다시 마주하게 될 가능성을 나타내며, 그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문서 꿈을 꾸는 이유는 현실에서의 다양한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 결정, 책임 등은 모두 문서와 관련된 상징으로 꿈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와도 관련이 있으며, 현재의 삶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나 기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문서 꿈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개인은 직장이나 개인적인 문제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선택이 당신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꿈은 당신이 그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서 꿈은 책임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때 꿈속에서 문서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 꿈은 당신이 그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서는 의사소통을 상징하기 때문에, 문서 꿈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현재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꿈은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문서를 발견하는 꿈은 과거의 문제나 기억이 다시 떠오를 때 자주 나타납니다. 이 꿈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를 다시 얻게 될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재의 삶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 일한 직장인이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꿈을 꾸었다. 그는 실제로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고, 그 계약이 회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 꿈은 그가 그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며, 동시에 그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사례에 이 한 여성이 오래된 문서를 발견하는 꿈을 꾸었다. 그녀는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가족 간의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었고, 이 꿈은 그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다시 찾아왔음을 상징했다. 그녀는 꿈을 꾼 이후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다. 사례에 사만 학생이 중요한 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문서를 받는 꿈을 꾸었다. 그는 곧 발표될 시험 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 꿈은 그가 그 결과를 곧 마주하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다행히 꿈에서 받은 문서의 내용은 긍정적인 것이었으며, 실제로도 그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가까운 사람에게 노트를 빌려오는 꿈 친구 간의 우정이 두터워지고 상대방과 약속을 하게 된다. 가방 안에 문서들이 가득 차 있는 꿈 가방 안에 문서들이 가득 차 있는 꿈을 꾸게 되면, 다음에 계획한 대로 자질없이 일을 추진한다. 가방 속에 있던 문서나 물건 등이 없어진 꿈 가방 속에 들어있던 돈이나 서류 등이 없어진 것을 보았다면, 현실에서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고민거리를 해결해주는 꿈이다. 가방 속에 있던 문서나 물건들은 자신의 고민거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고민거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혹은 고민을 해소할 만한 아이디어나 방법이 생기리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꿈이다. 경비원에게 여행증을 제시하고 통과한 꿈 하는 일을 체검토해보고, 병원에서 진찰받을 일이 생긴다. 경찰이 호출장을 주거나 문서의 도장을 받아가는 꿈 경찰서 관련 문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좋은 의미를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집안 식구 중 한 사람, 혹은 자신이 병에 걸리거나, 시비거리에 휘말려 경찰서 출입을 하게 될 수 있다. 집안에 중병 환자가 있다면 죽을 수도 있다. 이처럼 심각한 일이 아니더라도, 대체로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많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면, 오늘은 과격한 운동 등은 절대 삼가도록 한다. 계약서를 작성해서 주고받는 꿈 어떤 계약이 성립되어 일이 진행된다. 공사문서나 서류를 찍거나 태워버리는 꿈 봄빛의 얼음 녹듯 매사가 솔솔 풀리게 된다. 재물, 돈, 수호성취 등의 기룐이다. 신분, 권리, 사건, 일거리, 책임 등의 일이 해소된다. 공공단체에서 어떤 통지서가 오는 꿈 어떤 통지서를 받거나 신문, 잡지 등에서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공공단체의 문서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꿈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전근을 가게 된 관청으로부터 영장이나 허출장 등이 오거나 받는 꿈 국가로부터 벼슬이나 지휘를 위임받아 관직을 얻게 되리라 본다. 기자로부터 문서를 받는 꿈 깊은 소식과 정보를 받아 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쉽게 처리한다. 남에게 책을 받거나 책을 펴놓고 가르침을 받는 꿈 기식이 늘어나고 장차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귀한 인물이 되거나 크게 발전할 징조이다. 남의 집문서, 부동산 증서 등을 얻는 꿈 권리, 재산, 토지 등이 생기게 된다. 남의 책상 위에 놓여진 책이나 문서를 읽는 꿈 비밀이나 부정에 관련된 일을 알게 된다. 남의 책이나 문서를 몰래 훔치는 꿈 구하는 목적 내지 소망의 달성과 더불어 명예와 재물이 번창하게 된다. 남이 주는 지폐를 받았는데 편지나 문서로 변하는 꿈 남의 강압적인 짓이나 명령에 따를 일이 생긴다. 누군가가 자신의 물건이나 문서를 보고 손짓을 하는 꿈 자신의 신분, 사업, 작품 등의 비난과 방해할 자가 생긴다. 단풍이 피 변해 문서가 되는 꿈 공, 사문서에 기쁜 일이 생기고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 줄판, 창작 등이 있다. 대통령 임금 등 매우 높은 신분에게 명함을 받는 꿈 취직을 하게 되거나 승진을 하게 될 것이며 통과해야 할 어떤 관문에 합격하게 되리라 본다. 또한 뜻밖의 행제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대통령으로부터 중요한 서류 문서를 받는 꿈 승진, 합격, 당선 등과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문서상 기쁜 일이 생긴다. 땅 속에서 대통령 도장을 캐낸 꿈 사업을 추진해 나가거나 자기에게 권리가 주어진다. 땅 속에 묻힌 오래된 서류 뭉치가 나오는 꿈 그늘에 가린 작품이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고 출판하게 된다. 발명을 한다. 무덤 속에서 오래된 문서나 책이 나오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되고 새로운 학문적 자료를 발견한다. 부모의 유산이나 가업을 물려받고 집안이 화목하여 태평무사하다. 문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 여권, 비자 등을 잃어버리는 꿈 실제로 각종 증서를 분실하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자신의 조건과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불합격, 실패, 중단 등의 불운이 닥친다. 문서나 증거라고 생각되는 종이를 짓거나 불사르는 꿈 영예가 손실될지도 모르고 현재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거나 관직을 잃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문서를 다락에 넣었다 꺼낸 꿈 오랜 세월 학문을 연구한 끝에 세상에 그 성과를 내놓는다. 문서를 얻는 꿈 어떤 권리나 사명이 주어지고 남에게 주면 그런 일이 해소된다. 문서를 찢거나 태워버리는 꿈 자기의 신분, 권리 등을 박탈당하고 어떤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문서를 태워 재가 남거나 구기거나 찢어서 간직해 두는 꿈 사건 수습이 안 되고 어떤 증거를 남기게 된다. 문서에 글씨가 보이지 않는 꿈 어떤 회의에 안건이 부결되고 이명무실해진다. 불합격, 실패, 불길한 암시가 있겠다. 문서에 서명을 하는 꿈 어떤 일에 약속과 계약을 하게 된다. 작품 창작, 지피, 협약 등이 있다. 별리사로부터 문서나 인장 관인 등을 받는 꿈 매우 어렵던 문서에 결제가 나거나 별을 따듯 힘들던 특허를 받아낸다. 산신령으로부터 문서와 인감을 받는 꿈 곧 승진하고 단체나 조직의 장이 되어 영예로운 자리에 오르게 된다. 각종 재판의 승소, 결제, 계약, 합의, 취득, 입학, 승진, 합격, 당선, 학위, 자격 취득, 승리, 성공, 행운 등의 기룬이다. 상대방에게 각서나 경의서를 받는 꿈 상대방에게 명령을 하거나 신변 조사할 일이 생긴다. 서류 뭉치를 잃어버리는 꿈 실제로 실물수가 있고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 신년 공부도로 아미타불이 된다. 설계사로부터 희귀한 문서를 받는 꿈 뜻밖의 좋은 경사스런 일이 있고 문서상 행운을 맞이하게 된다. 세무사에게 납세에 관한 서류 뭉치를 맡기는 꿈 실제로 복잡하고 난해한 일들을 전문가에게 맡겨 손쉽게 일을 처리하게 된다. 남에게 어려운 일들을 부탁하거나 협조를 바란다. 경제, 금융, 재물, 경영, 협조, 도움 위탁, 일거리 해결, 물품관리, 경리, 사무, 심부름꾼, 대행업 등을 상징한다. 손님이 두루마기 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놓는 꿈 실제로 공, 사문서에 관련된 일이 발생하거나 정보와 기쁜 소식을 듣는다. 신령적인 존재가 문서를 가져다 준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학자의 지도를 받아 학문 연구를 하고 그의 후계자가 된다. 어떤 사람이 준 돈이 편지나 문서 종이로 변하는 꿈 누군가의 가압적인 요구, 지시, 명령 등을 따르게 된다. 용이 서류 뭉치를 입에 물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문서상 기쁜 일이 있거나 사항, 훈장을 받게 된다. 승진, 합격, 당선, 경사 등의 길조이다. 윗사람에게 문서의 결제를 받는 꿈 누군가에게 부탁한 일이 받아들여지거나 기타 소원이 성취된다. 자기가 남의 문서의 도장을 찍어주는 꿈 일을 마치거나 남의 일을 대신 해주게 됨. 자기의 가방이 열려져 있고 돈이나 문서나 없어지는 꿈 누가 자기의 근심거리를 해소시켜주거나 그 방도가 명백히 밝혀진다. 자기의 흰옷에 누가 국글씨를 쓴 꿈 은자기의 신분이 새로워지거나 간판을 새로 바꾸게 된다. 자신의 가방이 열려져 있고 돈이나 문서가 없어지는 꿈 누군가가 자신의 근심거리를 해소시켜주고 그 방도가 명백히 밝혀진다. 자신의 주택이나 전답을 저당 잡히는 법 절차를 문서로 이행하는 꿈 사업이나 명예에 관련된 기쁜 일이 생기든지 안정, 발전을 누리게 된다. 졸업장 또는 상장을 받는 꿈 명예, 업적 또는 공로의 과시 취직 등을 상징한다. 중요한 비밀문서를 남에게 빼앗기는 꿈 실제로 체험을 하고 기체성과 권익을 상실한다. 실물수, 수치, 실패 등이 있다. 집문서를 얻는 꿈 권리나 재산, 토지 등이 생김 집문서를 자신이 만들어 보거나 누가 주어서 갖게 되는 꿈 합격통지서, 발령장, 임명장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좋은 직장을 얻게 되거나 보다 높은 지위에 임명될 수도 있고 수험생이라면 시험에 합격하게 될 수도 있다. 집이나 문서를 잃어버리는 꿈 명예, 권세를 상실하게 되거나 현재의 지위, 재산 등을 남에게 넘겨줘야 될지도 모르니 주의해야 한다. 책력을 누군가에게서 얻는 꿈 현재 진행 중인 일이 결실을 얻게 되어 보람을 느끼게 된다. 친구에게 서류 뭉치를 받는 꿈 어떤 일에 계약을 하거나 문서상 기쁜 일이 생기게 된다. 수주, 선물이 있다. 큰 색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진 경전이나 문서 등을 보는 꿈 사업이 번성하고 재물과 이권이 풍부해지는 등 부귀, 발전과 안정을 누리게 된다. 판사로부터 사건을 기록한 서류 뭉치를 받는 꿈 뜻밖의 많은 일거리가 터져 분주다사하고 좋은 일도 생기게 된다. 계약을 하게 된다. 하얀 서류봉투건 표면에 까만 글씨나 상설온 동물 그림이 보이는 꿈 분명 각종 시험에 합격되고 입심양명하게 된다. 승진, 당선, 희소식 등의 길조이다. 행정관청에 부동산을 등기하는 꿈 큰 권리가 자기에게 주어지고 그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할 일이 생긴다. 회계사가 제3자에게 귀한 문서를 넘겨주는 꿈 믿었던 사람이 귀한 비밀서류나 정보를 누설하여 피해를 당하게 된다. 회계사로부터 문서상 회계장부를 받는 꿈 문서상에 깊은 일이 있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린다. 임명장, 상장, 훈장, 계약 등이 있다.